염리동은 과거 소금장수가 많이 살았던 동네라 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됐는데요. 이에 차관한 소금축제가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는 10월 14일에 마포아트센터에서 제3회 염리동 소금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14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제3회 염리동 소금축제가 개최됩니다. 염리동은 조선시대 소금장수가 많이 살았고 소금배가 드나드는 동네였다 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됐는데요. 이에 차관해 소금을 활용한 축제를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염리동 소금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축제인데요. 재개발로 인한 주민 세대 간의 갈등을 축제를 통해 완화시켜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마포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염리동 주민들이 합심해 기획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길놀이, 소금테마놀이, 기관별 합창제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소금마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